대한민국이 타라오릅니다. 온 국민을 하나로 이어줄 또 하나의 프로젝트. 월드컵 국민 응원. 아자아자. 독일 월드컵 승리 염원 캠페인. 4,800만 온 국민이 염원하는 월드컵 국민 응원. 박경림. 김성규와 함께하는 아자아자. 김성규 씨. 저희는 오늘 말이죠. 청소년들의 기를 쫙 느낄 수 있는 학교에 와있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와있는 이곳은 서울에 있는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이 멋있죠. 이거거든요. 여기 넘치는 에너지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함께해줄 응원 군단 여러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의밈없이 모셨습니다. 응원 군단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보라 get over! 보라 get over. 30번 인사를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Well, 1자 좀 부탁드립니다. rated 25W Diana 반응이 달라지네요 안녕하세요. forever!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이상영자입니다! 월드컵 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젊음, 열정, 패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 삼각자를 갖춘 분들 오늘 제대로 나오셨어요? 저의 젊은 패기와 열정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도 또 응원가가 있습니다 필승 코리아 너의 튼튼한 장단지가 선취골을 부를 때 너의 필사기 백테클이 상대 골을 막을 때 사랑한다는 얘기를 너의 깃가에 속삭여 골에 나의 가슴에 골을 안겨줘 우와! 너무 멋있다! 이야! 이야! 우리 저 아자아자 공식 응원 가려도 손색없을 맛 그러니까요! 진짜 여기 경기장에 온 것 같은데 우리 붐 씨! 붐 씨 응원 한번 보여주세요! 야! 붐! 자 붐 씨의 응원! 인기가 대단해요! 원 투 쓰리 포! 지친 삶을 나로 달래 품어 흥겨운 삶이 담긴 노래도 예! 예! 네! 네! 우리 팀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이잖아요! 파이팅! 좋았다! 시시시작! 아자아자 들어간다 영차 이겨! 영차 이겨! 아자아자 들어간다 영차 이겨! 영차 이겨! 땡큐! 우리 되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보기 전에 네! 오늘도 이분들 모시겠습니다! 궁금해! 어디선가 본인들의 이름을 불리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입니다! 네! 자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네!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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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일명 새벽잠 깨우기 국민체조입니다! 새벽잠 깨우기! 왜냐면은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는 저희가 새벽에 응원할 시간이 많이 새벽 넷! 새벽 넷! 새벽 넷! 새벽을 깨우는 국민체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군요! 그렇군요! 다시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러 출발!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피곤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응원으로 몸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죠? 독일 월드컵 특집 느낌표! 주인공은! 한 명만 골라주세요! 강수정 씨! 개인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응원이 됩니다 우리 월드컵 선수들한테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에서 마지막 장면 고맙습니다! 한 명이 한 공원에 나와주세요! 여기는 파랑가 똑같이 오인조К 오인조! 어떤 거 응원 준비했어요? 방수정과 그의 친구들, 기호감 응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박지성, 미혁규, 김놈일, 박지성, 안정환. 꼭 4강 실출하십시오. 반찬으로 우리 타이타닉 한 번만 더해주세요. 진하게. 저는 바로잡니다. 시작! 박지영? 라임 오빠가 다르죠. 준비! 액션! 시작! 하나, 둘, 셋, 넷! 골반이 좋아지는 거. 잠을 먹게 입니까? 잠을 좀 깨는 것 같아요? 확실히 깨게 해드릴까요 잠을? 잠 확실하게 깨. 말 있어. 당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다음 주 남학교를 갖시다. 이 학교에서 가장 미인과 가장 애교덩어리. 그러면 가장 자신 있는 얼굴 미소 한 번 날려주시고 애교 한 번 보여주세요. 미소. 그리고 애교 들어갑니다 바로. 애교. 태극전사. 가는 거예요. 미소. 김나비 선수가 있다. 김나비 선수 사랑해요. 잘 지내세요. 한글만 더. 한글만 더. 김나비 파이팅. 박지영. 이제 TV 34일입니다. 우리 국민의 모든 응원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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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사. 화이팅. 2초국 월드컵 대국민 프로젝트. 아자아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 꿈은 또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되는 그날까지. 월드컵 국민 응원. 아자아자는 계속됩니다.